자 시기적인 특성상 우리 쇼츠처럼 짧게 구성하지 못하지만 고밀도 퀵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0월 학평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월 학평은 바로 이제 우리 한 달 후에 있을 수능 9가지 대사에 여러분들에 대한 학습계획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평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난이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문항의 구성 배치 난이도. 자 문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항별로 주목할 부분은요. 9번의 특상. 자 특상의 주인공은 빛이랍니다. 빛의 이동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셔야 되고 자 이 빛의 왕복에서 짧은 경로 긴 경로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이런 문제가 왜 이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짧게 가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10초 컷 여러 해설 영상 강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번 이게 불균일한 자기장에서의 전자기 유도인데 이 전선 전류 주변에서의 그 고리의 이동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14번 자 다위드가 포함된 종류회로 제가 3가지 주목하라 그러죠. 총전류 그리고 플라스에서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들어갈 준비한다는 것. 순환의 흐름으로 파악한다는 것. 그리고 분기점. 자 훌륭한 문화이었습니다. 그리고 15번은요. 각도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본적인 특성. 그러니까 뭐 미래 소로 갈 때 전맛을 한다. 이건 그냥 기본 내용이고 그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면에 대해서 날아냈을 때 중2기하학. 그래서 그때 각도 연계를 보고 또 1번 2번 1번 매질. 이것은 그냥 1번 1번 매질과 똑같이 취급한다. 해서 각도에 관한 중2기하학.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역진의 원리라는 걸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16번 충돌문항인데 여기 10월 학평은 평이하지만 여러분들의 긴급 제안 드리는 것은요. 이게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죠. 충돌에서의 역학재단의 관련성. 이거 분명히 준비되어야 될 시기고요. 또한 16번이 충돌문제 두 문항이 나오죠. 그런데 이 10학평은 아니지만 6평과 9평의 충돌문항을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표, 자료,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7번은 연력학 문항인데요. 그리고 판에 박힌 순환과정의 그런 문항에서 걸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20번, 심플이지 베스트.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랍니다. 일단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심플하게 짧게 짧게 가셔야 됩니다. 연조, 어비. 결국은 물리랑의 연결과 조합이고요. 어차피 비율이에요. 남은 한 달 충분히 채득, 습득, 통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19번은 전기력 문항인데 이 문항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기출 반성하십시오. 지금의 트렌드가 정성적인 부분으로 진화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정들은 이미 다 노출되고 공개됐습니다. 대신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이런 6평의 레트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약간의 정량적 해석이 6평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기출문제이 있고요. 또 기타업책을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그 전기력 문항의 5번 문항이라든가 그리고 볼륨2에서는요. 또 같은 형식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그대로 답습한 그런 문항이 6평에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결국 상관관계라는 거죠. 얼마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주었다. 이걸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동 역학에서는요. 이 빈면에서의 통합적인 설정의 부분도 있지만 특히 6평 같은 경우에서는 일체 운동. 우리 보통 힘과 과속도 관계만 따지죠. 그런데 6평의 19번 문항에서 그 일체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분석이 있었다라는 것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의 설정의 유형에서는 크게 두 종류죠. 빈면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아직 출제가 많이 안 됐지만 6평에서 그 낌새가 나온 것이 일체 운동에서의 역학적에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정답률이 우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짧게 짧게 가십시오. 너무 안 이야기 풀어요. 현장에서 이 학평이 끝난 뒤에 신규 학생이 자신의 시험지를 문항지, 손글씨가 있는 것을 자기 필기에 흔적이 있는 것을 보이고 상담을 원해서 봤는데 너무 안 이야기 풀어요. 지금 이 총평과 학습 전략은요. 이미 해설 강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0번 문항인데요. 이거 그림컷이라고 하는 거예요. 6h 이거 루트 2의 제곱 속력 제곱 비리한다. 제곱의 차 얘기하죠. 결국 6h는 2로 가요. 제곱으로 해서. 2로 가니까 결국 여기서 날아가는데 2배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4h예요. 3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10 날아갑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5 날아가요. 그리고 여기는 2v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 2로 가십시오. 제곱 4로 가시면서 3분의 5 날아갔다. 얼마 남았니? 3분의 17이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였니? 여기가 높이차. 6h는 2라고 했으니 바로 2의 퍼텐 변화와 운동에는 증가가 나타난 값이 3분의 17이다. 이러고 바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1이 나와요. 뭐 이 뒤에 걸 봐요. 루트 안에 3분의 11 있는 것만 찾으면 되죠. 왜? 여러분들 그 탄성 퍼텐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균형감과 실전감이라는 것인데 이 균형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해야 될 학습에 관해서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이 남은 한 달 한 달 아니죠. 20일 20일로 잡읍시다. 이래서 14대2와 7대2의 전략으로 구분을 해서 좀 알토란 가지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2주간 지금부터 2주간은요. 스스로 취약 주제를 선정해서 이때 자신의 학습 소재는요. 기출 특 완 뭔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실목 콜 S 시리즈가 메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해설도 계속 올리고 있죠.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역시 극강과 함께 최근에 시즌 3도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으로 간다면 신공 1, 2가 있는데 만약 연력학 특상까지 함께 잡겠다. 짧게라도 고밀도로 하겠다 하시면 신공 1 열 특상을 제외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보겠다 하시면 신공 2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밀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대2 동안에 자신의 취약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수능 일주일 전에 세븐 데이를 위한 집중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5단 노트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딱 수능 일주일 전에 봐야 될 부분들을 이때 준비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20주제 20문항이죠. 빡트리지 마십시오. 1패 틀리면 비빌 언덕 없습니다. 등급은 없습니다. 20주제의 순환 롤링 다른 건 고지 마십시오. 계속 이 안에서 몸 안에서 스스로가 아주 따뜻하게 워밍이 잘 되는 상황으로 이 순환과 롤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실전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실무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무 이전에 생활 리듬 시계를 좀 드리는데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로 수능장 가서 그 낯선 분위기에 당해버리면 안 되겠죠. 생활 리듬 시계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물리하기 3시 35분에 시작해서 4시 5분에 끝납니다. 매일 3시 35분이면 매일이 아니면 이틀이라도 매일 3시 35분이 되면 상상타임을 가지시고 스스로 타임슬립을 하십시오. 아 이 시간 이 시각 바로 수능장에서 내가 문항지를 받아 봤을 때 첫 페이지에 어떤 문항이 나올 거야 이 페이지에 어떤 문항이 어 그래 왼쪽 단에는 그래 특상이 존재할 수 있고 오른쪽 단 밑에는 운동 역할으로 걸린돌에 생겨있으시는 문항이 나올까 아니면 뭔가 실험적인 짧은 문항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3페이지 넘어가면서 빅사이즈의 실험 문항이 나올 것인가 실험 문항이 나온다면 어떤 문항일까 사이즈가 큰 다이오드가 포함된 정류회로일까 전자회도 실험일까 그 다음 이제 4페이지의 시간에 대한 기록에서는 마지막 문항 15번 내지 16번 이 문항은 과연 어떤 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4페이지 넘겼을 때 아이나 다를까 또 죽었구나 또 빗면 보이는구나 이제는 워낙 빗면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드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능지 문항의 배치를 스스로 이렇게 상상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수능장에 나서 익숙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실력 체크라기보다는요 진짜 멘탈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꼭 해보십시오 매일 3시 35분 특히 목요일 3시 35분 자 그리고 학습 전략으로 또 이번에는 실무 플랜에 대한 제안을 드릴게요 이제 이 시기가 파이널 실무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 1등급자 2등급자 이 부분은요 10월 학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학평은 워낙 좀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난이도를 갖춘 것이 10월 학평에 해당한답니다 자 1등급자들은요 일단 하나를 치를 때 제한시간은 20분 내지는 25분을 하십시오 이런 수능장은 특상대성 이론이 발휘되어서 엄청나게 후딱후딱 지나가요 훅훅 지나가죠 시간이 그래서 이틀에 하나 정도씩을 해서 25분 제한 도서 이렇게 실정 간 걸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났다고 해서 어이가 틀렸어 끝내지 말고 반드시 문항을 꼭 확인하셔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등급자는요 아무래도 조금 좀 다른 것을 준비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3일에 하나 정도씩 3등급자는 좀 더 텀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등급 이하는 실무는 100회 무익해요 자 4등급 이하 분들은요 실무 하지 마시고 기출 그리고 특완 특히 올해 2024년 기출 해석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그리고 그 문제가 요건 요거 단편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끝내지 마시고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전체의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이런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극강실무와 퀄실문을 나눠놨는데 이런 퀄실모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아무래도 1, 2등급자는 좀 실무에 대해서 많이 좀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융통성 있게 정리하고 제안한 플랜을 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강 시즌 1과 2 합치면 10개예요 그 다음에 2하고 3 합치면 9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정도의 분리하면 될 것 같고요 2등급자들은 1 또는 5개 2 또는 5개 3 또는 4개 자 이 정도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3등급자는 퀄문항 이거 마냥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려요 퀄 S1부터 그 다음에 S5까지 해설 강의 해설 강의 아주 심도둑게 잘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멘탈 결국은 멘탈 싸움이죠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 질러대세요 그럼 바로 이제 해설 강의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정말 얼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가 항상 되뇌면서 정말 질러대십시오 그럼 해설 강의로 바로 가겠습니다 고